신민주 서브 강한 서브스 코스를 가를지 그런 부분에서 선구가 예측되네요 허현의 공격 조금 덧붙이면 스타트가 좀 느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백핸드 서브를 전부 길게 넣고 그런 자신이 잘하는 기술을 가져갑니다 예 허현의 서비스인데요 신민주 네트 볼을 조금 더 살려야 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합니다 허예은 허예은 선수가 볼을 조금 더 살릴 것과 강한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서비스 허예은 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주의 서브 이번엔 짧게 그리고 남아있고 게임 포인트입니다 3구 깔고 허예은 공격적으로 나오지 또 한번 허예은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신민주 허예은도 공격 변화를 주면서 승부해라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예 신민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허예은의 공격 허예은 선수도 2개 3개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리시브 차례 이어집니다 뜸벌 마무리 길게 길게 가운데 이런 변화가 필요하죠 예 백패 있습니다 허예은 필요한데 조금 일정하여 허연 선수의 없어있는 신민주 서비스는 허예은 사 허예은 한번 시민주의 서비스 시민주 반면에 정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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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